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이 설해마을에 라디치라고 그 내가 되게 좋아하던 파스타 가게 있잖아 그 청담동에 테라 13이라고 암튼 거기 셰프님 그니까 쏘리티노 셰프 말고 그 한국인 셰프님 원래도 요리는 거의 다 그분이 했어 근데 암튼 그분이 이제 설해마을에다가 이렇게 라디치라고 다른 파스타 집을 오픈을 하셨어 원래 그 청담 테라가 우리 회사에서도 가깝고 해서 내가 그냥 점심시간 혼자 가서 뭐 파스타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먹고 오고 막 거의 중독이 됐었잖아 근데 거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그 파스타 크레이빙을 채워줄 곳이 없는 거야 그 강렬한 맛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좀 느끼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뭐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나한테서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이 설해마을이 사실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퇴근하고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그 앞에 진짜 교통이 개헬이고 지하철 타고 가기에는 또 많이 걸어야 돼요 이제 메뉴를 열어보면 사실 여기 오픈하기 전에 그러니까 테라 13 문 닫기 전에 뭐 따로 하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메뉴가 좀 많이 바뀌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그때 셰프님도 뭐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이다 하셔서 나는 뭔가 좀 다른 색깔이 섞이려나 했는데 뭐 내 입장에서는 다행히 그 대부분 겹치는 메뉴들이 많더라고 가격도 그 예전에 이제 청담에서 테라 13 할 때 양 많고 비싸던 거 말고 그 나중에 한번 양을 조금 줄이고 가격도 낮췄었잖아 그 가격을 거의 유지하는 거 같더라고 근데 여기도 빨리 소개는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여러 가지 메뉴를 좀 보여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이미 좀 많이 갔다 왔어 그러니까 여러 번 다녀오면서 최대한 다양한 메뉴 먹어보고 그거 영상들을 이렇게 모은 거지 그러니까 이 영상에 한 번 방문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가서 시킨 거 중에 이제 겹치는 메뉴들은 하나씩만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 보통은 이제 거의 인당 2파스타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의 근성장과 배변 활동을 위해서 요런 전체를 넣어야지 그리고 내가 원래 테라에서도 항상 거의 이것만 시켜먹었어 그러니까 감자랑 문어 들어가고 트러플 드레싱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잖아 또 야채를 워낙에 내가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그러니까 어디 코스요리 나오거나 이런 데서 조금씩 주면 다 먹어도 내가 따로는 거의 뭐 주문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요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야채가 필요하지 그리고 예전 테라 때부터 거의 이거는 뭐 시그니처 메뉴잖아 그 트러플 파케리 내가 여기 라디치도 이미 되게 여러 친구들이랑 가서 먹다 보니까 거의 파케리랑 그 어란파스타는 매번 시켰거든 그래서 뭐 염도 조절도 다 해보고 했는데 염도는 그냥 짜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면은 좀 감당하기 힘든 염도이긴 한데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그 맛의 임팩트는 그 클래식으로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그 서버분이 여쭤보셔요 그러니까 염도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그냥 클래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나왔지 원래 내가 진짜 중독돼서 맨날 먹던 그 어란파스타 이거는 너무 다행히도 면도 그 내가 너무 좋아하던 거잖아 젠틸레 기타라 파스타 그거 계속 똑같이 쓰고 계시더라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갈 때마다 좀 질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힘 정도 같은 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테라 때는 주방 스태프들이 뭐 오랫동안 손발도 맞췄고 좀 인원도 꽤 많았는데 여기는 주방 안에 뭐 몇 분이 어떻게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금 기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예전에 왜 어란파스타만 막 거의 뭐 한 10개 모아가지고 올린 영상도 있었어 그 테라에서 그때도 보면은 약간씩 그 기복은 있었거든 그 질감 말고 보통 소스에서 좀 그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면에서도 그 질감에서 그 기복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가지 메뉴를 시켰을 때 어란파스타가 베스트가 아닌 경우가 생긴 거야 이날이 딱 그랬는데 나 원래 봉골레를 어디서도 잘 안 시키거든? 맛이 조금 나는 그것 좀 사먹는 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리오올리오나 봉골레 이런 거 근데 이날은 일단 면 질감부터 그 넘사야 다른 파스타들에 비해 요 봉골레가 진짜 식감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도 그 조개 스톡이 되게 잘 배웠는지 그 감칠맛이 엄청 좋더라고 사실 뭐 들어간 조개 종류나 이런 거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는 그니까 고명이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니까 비주얼은 좀 그런데 어 맛은 나 이거 진짜 내 인생 봉골레였어 우니파스타 원래 같았으면 내가 절대 주문 안 할 그런 거지 근데 이날은 이제 인원도 꽤 돼서 웬만한 메뉴 다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던 거야 내 경험상 뭐 우니가 들어간 파스타가 맛있었던 적이 거의 없거든 특히나 그 그라노 계열 파스타집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들에서 어란 파스타를 시키면은 그 우니가 들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근데 다 나는 오히려 이거 워란 맛을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좀 별로였어가지고 진짜 웬만하면은 어디 파스타집 가서 우니 들어가는 거 절대 안 시키는데 이날은 시키길 잘했더라고 이거 진짜 해석을 좀 기가 막히게 했는데 뭐 우니 자체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었던 거 같아 그리고 살짝 얼린 거를 여기다 올렸는지 그 질감이랑 온도의 조화가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향 이게 레몬 제스트 같은 거를 좀 과하게 넣으신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저 우니 파스타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 상큼한 향이 여태까지 먹어봤던 우니 파스타들이랑은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데 아 그러니까 오히려 낫더라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딱 끌리는 메뉴는 아니었는데 최대한 좀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시킨 거지 그 아까 메뉴판을 보면은 알겠지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번호가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순서상 보면은 그 8번이 없어 그러니까 7번 다음에 9번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나는 거의 웬만한 거 다 시키긴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11가지 메뉴가 아닌 거야 약간 함정이지 리조또마저 또 시켰는데 이쯤 되니까 근데 좀 많이 배부르고 막 느끼하고 짜고 이러니까 먹기 조금 힘들긴 하더라 리조또는 원래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 파스타에서 그 트러플 파케리를 먹었으니까 트러플 안 들어간 거고 팔마산 치즈랑 그냥 뭐 그 크림, 크림 리조또 그리고 뭐 저 땡글땡글 톡톡 터지는 보리 저거 식감도 뭐 괜찮긴 했는데 난 역시 여기는 리조또보다는 파스타를 시키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내가 테라에서부터 이거는 좀 좋아하던 메뉴였거든 비스크 물론 이것도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 예전에 완전 옛날 테라에서는 저 새우가 그 대가리랑 껍질까지 다 나와가지고 내가 먹기 귀찮아서 안 좋아했었는데 그 언젠가 한번 바뀌면서 그 껍질을 다 까서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이거를 좀 자주 시켜 먹었어 물론 이게 그 기대하는 비스크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오히려 좀 토마토 뉘앙스랑 그 짠맛이 더 강해가지고 흔히 이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먹는 비스크 소스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맛있어 그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맛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아직 그 메뉴판에 리스팅이 안 돼있어요 근데 내가 인스타 보니까 셰프님이 뭐 직접 판차타 만드셔가지고 몇 가지 메뉴를 만들었길래 내가 시켜 먹어 본 거지 이거는 까르보나라 원래 까르보나라 하면 판차타가 아니라 뭐 관찰래가 들어가는 게 뭐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맛있으면 됐지 나 테라에서도 그 까르보나라를 내가 좀 맛있게 먹은 적이 있거든 그리고 좀 특징이 여기는 페퍼론치노 같은 게 들어가서 그 매운맛이 이렇게 뒤에 좀 나아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니까 뒷맛에 딱 그 매운맛이 느껴지는데 난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 엄청 꾸덕해가지고 이거 빨리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이거는 좀 식으면은 짠맛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먹기 너무 힘들어진다 아무튼 셰프님이 그 판차타를 이제 직접 만들고 나서 그 신메뉴를 뭐 4종류 정도 준비하신 거 같더라고 그게 뭐 아직 메뉴판에는 안 써 있는데 아무튼 내가 따로 여쭤보니까 4종류였고 면은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저 젠틸레 기타라면 사용하고 있고 그니까 메뉴는 까르보나라 방금 먹었던 거 그리고 요 아마트리치아나 그리고 아마트리치아나의 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차 그리고 알리올리오 요렇게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4가지 다 먹어보고 싶었지 나머지 메뉴는 거의 다 먹어본 거고 내가 전에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다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다 먹어보겠어 그래서 이제 좀 뉘앙스 안 겹치는 것들로 주문하느라고 까르보나라랑 요 아마트리치아나를 주문한 거지 사실 기존 메뉴에서 이렇게 좀 토마토 뉘앙스가 나는 그 파스타 라인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거기 있던 게 그 아까 나왔던 그 짧은 리가토니 파스타 쓴 로제라고 파스타랑 그리고 그 비스크 파스타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좀 제대로 좀 산미 토마토 산미가 좀 매력적으로 살아있는 파스타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요 아마트리치아나가 딱 그 포지션 심지어 아마트리치아나다 보니까 매콤하거든 이거 진짜 한국인들한테 호불호가 갈리기 힘든 파스타 그리고 셰프님이 내가 또 워낙 단골이었던 걸 기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워낙 많이 시켜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비스로 이렇게 젤라또 같은 것도 내주시더라고 디저트 종류들 그리고 티라미수 그리고 내가 최근에 그 셰프님 인스타 보니까 그 군인이 방문하면은 그 면축아나 뭐 음료 디저트 이런 거 무료로 제공한다고 아 나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감탄했어 이게 애국이지 그리고 뭐 티라미수는 당연히 뭐 맛있지 사실 티라미수가 맛없기도 힘들잖아 그리고 가격은 아까 그 메뉴판 앞쪽에 그 메뉴판을 보면은 각각 파스타들 가격이 얼마인지는 다 나올 건데 그 신메뉴는 메뉴판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가격 측정이 아직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냥 각각 25,000원씩 이렇게 영수증에 찍혀 있더라고 그냥 뭐 안티파스토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 있었어 아마 정식으로 메뉴에 리스팅 돼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싶네 이게 이제 위치상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된 거 빼고는 뭐 내가 바라던 그대로 내 파스타 크레이빙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그리운 맛이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난 당연히 모두에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추천 끝